안녕하세요. 약의 진심인 편 유약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하셨나요? 요즘 약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직후나 맞기 전에 준비물로 해열진통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과 예방접종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그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백신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백신은 특정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의 일부 성분이나 약화시킨 병원체를 이용하여 해당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의약품입니다. 백신을 통해 한 번 병원체를 접한 우리 몸은 그 후에 침범하는 비슷한 병원체에 대해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백신을 통해 후천성 면역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접종 전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신도 결국 병원체를 이용하여 우리의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을 때, 즉 면역력이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거나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식품 등의 알레르기 경험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접종 후 최소 15에서 30분간 접종기간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귀가 후에도 최소 3일간은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럼 귀가 후에는 주의깊게 봐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거나 근처 피부가 빨갛게 변했다거나 열이나 두통,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뿐 아니라 다른 질병의 예방접종 후에도 면역반응으로 인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해당 부위를 냉찜질팩으로 피부를 차갑게 해주거나 푹 쉬는 것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정도라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이 7글자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예방접종 전에 미리 사두셨다가 열이 나거나 아프실 때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접종 부위의 부기나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다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오래 참지 마시고 꼭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방접종 후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럽다거나 사물이 두개로 보인다거나 심한 복부 통증이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에는 응급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코로나 1차 예방접종 후 이렇게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과 입안의 부종, 몸 전체에 심한 두드러기 등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신다면 2차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고 증상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종 후 최소 3일 정도는 반드시 내 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약의 진심인 편, 예약사였습니다.